또!! 어...야구야구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야가!그냥 가! ㅎㅎㅎㅎㅎㅎ 엎치면 안돼 ㅎㅎㅎㅎ 야그냥아그냥 가 wrz 쟤 쟤 쟤 병원 회장님? 네 어 회장님 우리 저희 종친 집안 종친 영원도요 씨 라이딩 한 번 하는데 아 유비역지 드디어 라이딩 하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예 네 선생님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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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베아가 진짜 힘은 되게 좋아. 엔진 힘은. 근데 이거 625는 배터리 완전히 황이고. 어제도 엔코 났어요. 집에 다 와갖고. 인도 한번 갔다 왔는데. 야 그래도 아까 거기서 엉덩이로 슬라이딩 되어서 다행이다. 굴었으면 대박인데. 그냥 같이 거기에 맞춰서 엉덩이 되는 거니까. 우리 충치인 어른. 그런 건 아무것도 안 문제가 안 되는데 시간이 내가. 너무 잘 타세요. 뒤에 가는데 쫓아가면서 찍고 싶었는데. 실력이 한다고 못 쫓아갔어. 땡큐. 아 진짜로. 깔끔하시더라 진짜. 명볼 허전. 땡큐. 운동을 해서 공격하시더라. 찾아 올라가세요. 아하필수. 아하필수ius. 오. 호호. 어둠이. 반중으로. 반중으로. 반중의. 되십니다. 오오오오오오오어울. 자 멋있는 쇼 한번. 천천히. 천천히. 응 너무 경기가 쎄도 안돼. 저는. BGM 나갑니다. 힘이 없어서. 에코. 세게 해도 뭐. 야 그거 지구 누구지 그 누님 형님 딸기 땀 먹을땐 러브스트리 맺혀놓았다고 잡았느더라 괜찮던데? 아니 그거 받겠거에요 이제 다 끝! 엔지! 아 그거 못쓰겠더라고 아 그거 망사식이에요? 망이 아니라 그냥 좋지만 그거 안되잖아 그거 안되겠다 그래서 한번 사서 버려버렸어 비싸게 또 이렇게 오지게 비싸 얼마짜리 버리셨어요? 얼마짜리 버리셨어요? 진짜? 저도 알레에서 시킨거 뜯지도 않은 상품들이 집에 많습니다 아 실리콘이 있구나? 아 그래요? 운동하는 애들이 이거예요 그거 여기 땀막이 이렇게 옆으로 떨어진거에요? 네 차는 얇은데 도로만 쳤다 하더라 지방에서 업어왔어요 바로 포항가서 맨큼 내려가서 감사합니다 남성가 아 포항 아! 거의 셀거에요 한 500km 샀던거 그리고 거기다 배터리 업그레이드 야 이거 나무 조심력 되겠다 진짜 오늘 되게 미끄럽다 저거 아니 맨날 임도 못하다가 이거 타니까 이상해 왜 이렇게 좁게 커버해야되는거야 이게 되게 넓게 저거 아니 이게 되게 넓게 저거 털털털털 아니 저 털털털 못 내려가요 위에 아 잔머리 형 가는거 봐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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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씨! 나 하드탤 때 이러고 탔어요 아까 배 걸친거 봤지? 와 이런거 이제 못내려가겠어요 형님 아 불안해 불안해 내릴래 내릴래 이제 와 다 내려왔어 나만 빼고 요즘 인도만 탔더니 싱글 완전히 쨍뱅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근데 진짜 이게 감이 완전 떨어졌어요 태안하다 어쩔 수 없어 아 미카업 아 미카업 아 미카업 아 미카업 형님 왜 이렇게 이쁘게 타세요? 자세가 너무 이쁘셔 아 배고싶다 그거 저 닉네임은 나비로 바꿔야 되거든요 흐흐흐흫 야 삽불삽불 하시네 가고있어요! 아 어디를 너무 한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자꾸 인도타갖고 인도 타갖고 아 거기서 터나는게 자꾸 나와요 거기 린아웃 해갖고 막 돌아야 되잖아 와 위험한다 몰라 아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찍고있나? 기억이 안나네 에 preserve 그냥가 엎치만 안대 아 그냥 가 그냥 가 쓰지마 쓰지마 훌륭 founder 아셈 segments 야 이거 007 약조냐 여기서 이제 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더우면 어디서 타냐 이제 지윤이 몸무게 몇 킬로야 70mm 가비 없네 70mm은 진짜 가벼운 건데 하... 어색 아 아까 이래다가 사고 brinc 뭐였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라이딩 소감은 어때? 아, 라이딩 소감? 제가 초보 입문할 때하고 너무 달라요. 내가 초보 입문할 때 막 끌바하고 넘어지면 되는데 우리 양프로 와 정말 다름이 처럼 싹싹 미끄러지면 내려가는데 점프도 잘하고 깜짝 놀랐죠? 어필이면 어필 따옴이면 따옴 최고! 최고입니다. 최고! 와 형님, 왜? 살 탄 거에요? 아, 싼 아이는 태워야지. 많이 태우신 거 아니에요? 어제 영상 보니까 좀 허무스러워. 와 약간 여보스러워. 얼굴이야. 웃겨. 패치란 무덤. 한 두개만 주십시오. 한 가끔 더 싹싹 꾹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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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bers